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바로 꼴킥 시울라이터입니다 이거 뭐 넉하죠? 한 다음에 이걸로 좀 올려야겠어 열지는 말고 이걸로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이거 업글 이거 업글 그럼 업그레이드 했다고 얼마나 되겠지 한번 보자 뭐야 들어가네? 별로 안클질지 알았는데 덱이 좀 많이 크구나 응? 운빨이야? 응 다시 뭐지 왜 아까보다 돈이 더 안 벌리는 느낌일까? 저쪽 달 착륙장인지 저기서도 하는 거 나쁘지 않는데 근데 딱 가깝게 여기서 하면은 이게 훨씬 돈 잘 버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정확도랑 또 좀 올려주고 다시 돌아가면 아니 왜 이 땅으로 차? 이렇게 차야지 아니 이건 잘 되는데 골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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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골인 성공 이건 뭐지? 안되네 다시 가자 이제 이 정도면은 정확도 높였으니까 됐겠지? 어차피 안될 거 아니지만 혹시 몰라 한번 해본다 왜 여기 4네? 3이네? 여기에서 이 쪽 percep 안될 거Чomma 승리 정 Copenhagen 승리 쌍 racial 빠른 하 그럼 막 딱 여기는 저걸 얻어야 겠어 호호 들어가고 그냥 환생을 하는게 더 빠를 것 같긴 하던데 그냥 환생을 할까라도 차라리 아우 힘들다 걸어가기도 힘들다 다음 리버스에는 가자 볼 필요도 없어 딴거는 뭐 비슷비슷한거 같으니까 뭐야 이거 떴네 뭐하게 됐더라 요거지 예공을 이걸로 바꿔주고 예공을 이걸로 바꿔주고 예공을 이걸로 바꿔줘 이런덕 요거지 이런덕 이런덕 여기에서 하면은 좀 잘 되겠지? 정화학동 다시 돌아가 호이 여기 또 해 저 이제 또 대고 여기에서 힘 폭도 늘려주고 로켓 함성 간다 슛 오케이 890? 어 여기 또 있네 간다 슛 어 나 뭐 봤는데 가라 슛 오케이 가서 정화학동 여기서 또 해주고 슛 여기다 해볼게요 슛 하면은 톡 나이스 다음 위헌 내 칠시 열자 여기서 여기서 던지면 여기서 할게요 계속 공격 로 로 로 로 로 이리 잘 에이 반 발 까지 한번 가보자 우 이종도면 들어갈까 들어간다 들어가라 제발 와 저걸 어떻게 얻냐 아무튼 이렇게 골킥 시브레이트 해봤구요 새로운게 나왔다 해서 가봤는데 뭐 여기에 플루팟이 개 고양이가 나있냐 한번 달 해서 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아 다음 류인데 저렇게 필요해? 다음 류였는데 재밌게 와줬던 구독과 좋아요 아무튼 이러세요 안녕 바이바이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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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